스파이 패밀리의 아냐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퀘르르 3D입니다. 오늘은 스파이 패밀리의 아냐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번에 극장판으로도 개봉한다고 해요. 아냐의 사랑스러움을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극장판 포스터의 모습으로 아냐 피규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 브러쉬로 3D 모델링을 해줍니다. 머리카락은 포스터처럼 약간 휘날리는 형태로 잡아주고 초반에는 스케치하듯이 큰 형태를 모델링해줍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아냐의 옷이 새로 나왔어요. 신상 코트와 모자도 만들어줍니다. 기본 형태가 나오면 동세를 잡아줍니다. 큰 덩어리가 다 잡히면 옷의 주름이나 작은 부분들을 모델링해줍니다. 빛이 나오는 초콜릿 상자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모델링이 끝나면 출력 파일을 만들어주고 3D 프린터에 출력을 걸어줍니다. 출력이 끝나면 빌드 플레이트에서 출력물을 떼어줍니다. 출력 직후에는 끈적한 레진이 묻어있기 때문에 전용 세척제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세척이 끝나면 출력을 위해 세워둔 지지대를 제거해줍니다. 물기를 잘 말리고 UV경화기에 넣어줍니다. 이제 표면을 정리해줄게요. 속을 비워서 출력하면 내부에 레진이 고일 수 있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는데요.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퍼티로 잘 메꿔줍니다. 오돌토돌 나있는 서포트 자국을 사포로 다듬어줄게요. 사포의 방수를 높여가며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후가공이 끝나면 서페이서를 뿌려줍니다. 서페이서는 표면을 정리해주고 도료가 잘 안착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을 칠하기 전에 눈알의 마스킹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이제 라카도료를 에어브러쉬에 넣어주고 바탕색을 도색해줄게요. 얼굴 외광 위주로 음영도 살짝 넣어줍니다. 분홍색에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마니아의 머리카락을 칠해줍니다. 앞머리의 하이라이트도 만들어주었어요. 앞머리의 하이라이트도 만들어주고 일어날 행동이 versatile 보이려고 몰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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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냐의 초록눈을 칠해줄게요.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신너로 모양을 수정해줍니다. 라카도료는 에나멜 신너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에나멜 신너로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냐의 홍채는 초록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있네요. 중간중간 유광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도색해주었는데요. 그러면 칠해둔 에나멜 도색이 코팅돼서 수정하기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에 반짝이도 만들어주고 아냐 눈알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림자가 있어서 그려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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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 prósig 무광 스프레이로 한번 코팅해줄게요. 그 다음 안야의 발그레한 볼을 파스텔로 칠해줍니다. 경계진 부분은 잘 풀어주고 다시 한번 무광 스프레이로 코팅해줍니다 나머지도 무광 마감해줍니다 하루정도 잘 건조해둔 파츠들을 접착제를 발라 조립해줍니다 상자에 LED 조명을 넣어서 불빛을 표현해줄게요 전선을 미리 뚫어둔 구멍에 잘 연결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전지를 받침대 안에 잘 숨겨주면 아냐피규어 완성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